여러분의 추석을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삼성라이언즈에서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경품 수학 라팡 한가위 먼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틀간 라팡에서 진행이 되고요 라팡으로 찾아오셔서 삼성라이언즈 앱을 통해서 출석체크를 눌러주시면 끝났습니다 와 굉장히 쉽죠? 어디에서 수령을 받나요? 라팡 한가위 센터에서 수령을 하실 수 있고요 경기 시작 전 1시간 30분부터 경기 종료 후 20분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주 푸짐하고 편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일단 여러분들 참여만 하시면 100% 100% 여기 많은 선물들 중에 100% 하나씩 무조건 선물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라이언즈와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성라이언즈와 함께 즐거운 한가위 성라이언즈와 함께 즐거운 한가위 아멘